기상캐스터 배혜지 지난달 17일 4,441명에서 어제 3,78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낮거나 조기에 곧비를 푼 지역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접종 대상 중 600만여 명이 예방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위중증 환자도 최고점인 771명에서 756명으로 줄고 있는데 병원 입원 환자 수는 아직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알버타와 사스카츠완주, 노스웨스트 준주는 여전히 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는 17일에는 전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170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 수도 2만 9,03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국은 최근의 상황을 보면 미접종자의 감염률이 접종 완료자보다 10배 높았고 병원 입원율은 무려 36배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이 감염 확산을 줄이고는 있지만 계절을 감안하면 마스크와 거리 두기 등 공중보건 조치가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타리오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73명 늘고 10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 104명, 필지역 80명, 욕지역 41명 등입니다. 쾌백주에서는 6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5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이외 알버타주에서는 어제도 1,254명이 나왔고 10명이 사망했으며 사스카츠안주에서도 새로 409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각 주요 당국이 인원 제한을 발표하면서 모임을 소규모로 줄이고 실내 모임은 접종 완료자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모임에 참석하지 말 것을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실내 25명까지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그러나 미접종자가 있다면 고령자와 질환자, 어린이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실내에서는 가능하면 창문을 열어두고 손소독제를 구비하며 참석자 연락처도 보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모임 인원이 달라집니다. 에버츠 포드 등 프레이저 동부 지역은 참석자 전원이 백신 접종 완료자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내는 한 가정에 더해 초대 손님 5명까지, 실외는 10명까지만 초대할 수 있습니다. 북부와 인테리어 보건지역은 접종 완료자만 모인다 해도 한 가정과 추가로 5명까지만 초대 가능합니다. 4차 유행이 심각한 알버타주에선 미접종자는 아예 실내 모임이 허용되지 않으며 접종 완료자만 모인다 하더라도 실내는 12세 이상 10명이 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이어 접종 완료자들도 가급적 야외에서 모일 것을 당부했는데 이때도 20명으로 제한됩니다. 한편 환경성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 토론토는 내일 비예보가 있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약간 흐리다 점점 맑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벤쿠버는 내일과 일요일 비예보가 있으며 낮 최고기온이 10도에서 13도에 머물며 2008년 이후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캘거리도 약간 흐리고 비예보가 있지만 추수감사절은 대체로 맑고 화창하겠으며 연휴 기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6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지난 9월 전국에서 15만 7천 100여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큰 폭의 고용 증가세는 앞서 23만 천여 개가 늘어난 6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기간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의 57%를 차지했고 무엇보다 새 일자리 대다수가 풀타임에서 늘었으며 특히 민간 부문에서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실업률은 전달 7.1%에서 6.9%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5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11.3%입니다. 그렇다고 고용시장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직장인 21만 8천여 명의 근로시간이 코로나 이전보다 단축됐고 전체 노동시간도 1.5% 낮은 수준입니다. 또 반년 이상 실업자인 장기 실업자 수가 38만 9천 명에 달해 팬데믹 이전보다 2배나 많습니다. 이런 장기 실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는 실력 부족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지연될 수 있다며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소득 지원 프로그램에 구직을 늦추는 경향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용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 경찰이 버스 정거장에서 성행위를 요구했다 거부한 여성을 때린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번 주 초 나이트 스트릿과 이스트 57번 에비누에 있는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2세 여성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뒤 성행위를 요구했다 거부당한 용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떠나려는 여성을 뒤에서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은 피해 여성은 범인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었으며 경찰은 인근 폐소율을 찍힌 빨간색 자켓과 빨간색 신발을 신은 20대 용의자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온타리오주 노스요 윌러브데엘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범인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올해 22세인 루이스 아세로 리베로스를 두 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 CBSA를 사칭한 사기가 기승입니다. CBSA는 최근 국경서비스 직원을 사칭하거나 CBSA 발신자가 찍힌 전화, CBSA 로고 등을 이용해 전화나 이메일, 문자, 웹을 통해 돈을 요구하거나 신번호와 신용카드 등의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기가 신고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CBSA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이메일로 지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며 이런 일을 접하게 되면 전화를 끊거나 대답하지 말고 사기방지센터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라이브캐넵이나 전자여행 허가서인 이타도 종종 사기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브래디시 콜롬비아주의 어린이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C모델링 그룹은 최근 프레이저와 인테리어, 아일랜드 세 곳에서 어린이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BC주 미접종자의 절반이 어린이들이고 이들이 타인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룹은 어린이가 미접종 성인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며 접종 대상자들은 신속히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룹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이 시작되면 이 연령층의 감염도 줄고 성인 감염도 함께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BC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624명 그리고 4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메트로링스는 항공과 철도, 선박, 탑승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한 연방정부와 달리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링스는 고열차와 공항 익스프레스 열차에 탑승하는 승객은 탑승 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트로링스는 연방정부 발표 이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고엇버스와 열차 등에서 모든 승객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인 대다수는 코로나19 백신 세 번째 접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노스 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 사이 18세 이상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부스터샷에 관심이 매우 높았고 15%도 관심을 보여 대다수가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되면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부스터샷에 대한 관심은 젊은 층보다 55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각주의 변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와 대서양 온타리오주순입니다. 현재 캐나다 국립접종자문위원회는 장기요양원 거주민과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취약계층이 젊고 건강한 사람보다 접종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들의 예방 효능을 높이기 위해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 효능이 떨어져 접종하는 부스터샷은 아니라며 아직까지 부스터샷에 대한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스터샷